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생명의 기원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결국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원소나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산소, 철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를 이해하는 것도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인데요. 실제 중성자별 충돌과 같은 것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주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생명의 기원, 생명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어디서 오느냐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강연에서 다르지도 않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외계 생명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절한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얼마만큼 쉽게 탄생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굉장한 우연의 탄물일까? 아닐까? 그것을 아마 외계 생명체를 많이 찾으면 그런 것이 생각보다 쉽다. 생명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만약 찾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주를 넓게 연구를 하다 보면 외계 생명체까지 연구하다 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대답에 점점 더 가까워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라이고를 설계했던 분 중에 한 분인 킵손 교수님이 사실은 웜홀, 타임머신 이런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시나리오도 자문을 하셨잖아요. 거기 영화를 보시면 예전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칼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기에도 웜홀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때 그 소설을 썼던 칼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킵손 교수님하고 친구분이었는데 자기 소설에 있는 이 웜홀이라는 얘기가 실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를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웜홀이라는 걸 연구를 하셔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웜홀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인터스텔라에도 사실은 차원여행, 시간여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킵손 교수님이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력이라는 이론을 정말 잘 이해하면 시공간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거고 항상 그런 문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도 궁금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호킹하고 킵손하고도 시간여행이 가능하네 안하네 아는데 사실 현재 지식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정말 잘 이해하게 된다면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날이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임명식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우주를 이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균이라고 등방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어떤 천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다 보면 옛날에 천막자들이 우주의 온도를 쟀는데 우주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섭씨 마이너스 270도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우주의 온도를 이쪽을 재고 저쪽을 재고 해봤더니 우주의 온도가 거의 비슷한데 더 관측 기술을 발달함에 따라서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약 백만분의 1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주의 뜨거운 부분이 있고 차가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작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진공에너지 얘기할 때처럼 겉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물질들이 고르게 있지만 실제로 항상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물질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동이 있게 됩니다. 유동이. 물질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판판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작은 밀도 유동들이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 중력 때문에 많이 있는 데는 점점 커지고 적게 있는 데는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양자역학적인 양자유동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천체 씨앗이 되게 돼서 지구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은하단도 만들게 됩니다. 보통 방금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빅뱅이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간을 논하는 것은 시간이 그때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시간이 무슨 일이 있었나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빅뱅 이전에도 다른 우주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우주가 우리가 클 텐데 그 우주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답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경계를 정의할 수 없는데 우주는 무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나이만큼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답을 하게 되면 우주 바깥에 뭐가 있냐고 답을 하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약간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있잖아요. 그 너머에도 은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옛날 과거의 은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도 아마 지금 현재 모습을 영원히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주가 가속된 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한한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가 있지 않을까 평행 우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런 우주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밝혀내기도 힘든 일이고요. 아까 그 암흑에너지 얘기를 물어보셨잖아요. 다 재미있는 질문들인데요. 암흑에너지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티박하게 공간에 퍼져 있고요.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재미있는 일화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화 같은 것인데요. 암흑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암흑에너지라고 에너지를 붙인 이유가 아마 미국의 디파트먼트 에너지라고 했죠. 거기서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암흑에너지라고 우리가 몰라서 불렀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 상태가 음수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캐시미르 효과라고 하는 건데 실제 두 개의 금속판을 붙여놓고 전류를 흐르면 이 판 사이의 에너지 상태가 음수가 돼요. 그게 약간의 암흑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 상태를 양자역학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론상에서 어떤 그런 암흑에너지와 유사한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공학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스케이트보드 그런 거는 충분히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미래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는 그거는 사실은 이론조차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계적 천문화 연구 수준과 비교해서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세계에 있는 최고의 시설들을 갖다가 저희 소유는 아니지만 사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어떤 단체에서 그 우주 천문 분야의 그런 연구 논문의 경쟁력을 갖다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외로 세계 2위라고도 있었어요. 1인당 그런 게 저도 못 믿기 위해서 너무 놀라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시점에 100점 만점에 99점 그때 기억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그건가요? 과총에서 했든 어딘가에서 했든 건데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그런 능력이니까 그러는데요. 다른 또 서포팅하는 인력까지 다 합치면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연구 역량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지지고 있는 분야는 장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터불우주 망원경이라든가 세계 최대의 망원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또한 중료파 같은 경우에는 50년을 계속 끌으면서 솔직히 제가 90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중료파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논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하면 밥 벌어먹기 힘들겠구나 해서 다른 분야를 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과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 뒤지고 있는데 다만 세계적인 출세가 거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함께 연구를 하는 시기거든요. 결국은 한 나라가 다 못 만드는 거예요. 아까 거대 마질란 망원경도 결국은 여러 나라가 합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좋은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관측 연구를 할 전망이 진짜로 있는 거니까요. 점점 그 격차는 좁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분에 중료파 연구를 하면서 8월 17일부터 거의 실세 없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때마침 TV에서 제가 그 전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죠.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 나와서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희열이 있다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물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럼 디폴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도 왕자의 게임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왕자의 게임을 하진 않고요. 저는 좀 더 멋있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연세대 이석연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천문학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재미있는 거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천문학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 때 잠깐 발을 발가락만 걸쳤다가 이렇게 빨리 빠져나온 분야 중에 하나인데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동굴에 비치는 그림자. 그래서 실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동굴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그런 우주. 그림자가 그냥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 우주가 4차원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끈이론이나 이런 첨단의 이론들에 의하면 우주가 10차원, 26차원 아주 높은 차원으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4차원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큰 차원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2차원 벽에 있는 개미가 지나가는 걸 보면 2차원 벽에 그냥 홀로그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또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의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은 가설에 지나지 않고 그게 현실이 허화되고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실험과 관측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현재 실험과 관측이 거기까지 갖춰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은 아직은 그 이론 자체에서는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능성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관측과 실험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향후에 검증해야 될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예전분의 그걸 성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주의 신비를 머리로 생각하는 성리학을 하고 있다고 예전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